2룸의 거실 폭 3m 50, 실링팬 삼성 빌틴 에어컨 전열 교환기까지 꽉 차있어요. 채광 좋은 넓은 안방, 삼성 빌틴 에어컨도 옵션이에요. 3룸 주방이 아닙니다. 2룸 주방인데 이렇게 넓어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기존 1호선에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인 안양역이 아주 가깝고요. 바로 앞에 초등학교는 물론 대형마트, 병원, 관공서, 복합 쇼핑몰, 재래시장 등 인프라가 아주 잘 형성되어 있는 안양에서 최고 입지의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티비 안양 지역팀장 봉준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고요. 기존의 1호선과 월판선까지 개통 예정인 안양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자, 실 현관입니다. 자, 투룸이고요. 바닥 역시 골드포인트에 타일 들어가 있어요. 신발장은 이쪽에 넓은 폭으로 두 칸 들어가 있고요. 전신거울 역시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일괄호등버튼 역시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안으로 들어오시면 화이트프레임에 삼현동 중문까지 역시 설치가 잘 되어 있는 현관이에요. 이게 투룸이에요? 바로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거실 나오는데 와... 자, 투룸의 거실이 이렇게 커요. 아니, 이걸 왜 지금 촬영하고 있대? 그때는 몰랐어. 아, 그래요? 네. 자, 채광 역시 좋고요. 네. 사이즈를 바로 재볼게요. 네. 자, 투룸의 거실 폭 3m 50 나오네요. 말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나요? 자, 안양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길이는요? 이쪽 길이 저라고? 네. 지금 쇼파 월 이쪽 길이가 6m 나오네요. 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저 중문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6m입니다. 네. 쇼파를 놓으면은 한 12인용 쇼파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렇진 않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네. 쇼파는 한 5인용 정도 놓으시고요. 앞에 이제 마블 폴리싱 타일에 앞서울이 있으니까 대형 TV 설치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은 매립등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고 와... 실링 팬이 돌아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에 전열 교환기까지 거실에 이 정도면은 뭐 다 들어간 겁니다. 근데 채광도 너무 좋아요. 채광 역시 보이시는 대로 이렇게 좋은 모습이고요. 남양이겠죠. 아 그쵸 그쵸. 지금 몇 시야? 지금은 1시 47분 정도 됐는데 이 정도 채광 남양입니다. 네. 거실 채광 험기창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KCC 샤시로 마감을 했어요. 네. 자 거실 보셨고요. 이제 맞은편으로 이동하면 주방입니다. 와... 투룸 주방도 너무 넓은데 이거 자 지금 보여드리는 타입 투룸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봐주셔야 돼요. 와... 투룸의 주방 디그자 구조의 넓은 주방으로 되어 있고요. 말도 안 돼. 자 이쪽이 아일랜드 식탁이고 핸드폰 충전까지 되는 멀티 콘센트 역시 들어가 있고요. 네. 쭉 오셔서 전기콕탑 3구 메리푸드는 이 위쪽으로 쭉 오셔서 넓은 싱크볼 그리고 황기창까지 자 투룸의 주방 상당합니다. 자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에요. 양문형 냉장고 한 대 들어갈 자리 되고요. 냉장고가 더 있으시면 자 이쪽 공간 활용하시면 되겠죠. 맞아 여기 전기 콘센트도 있잖아. 그렇죠. 뭐 이쪽에 냉장고 더 넣으시던 뭐 식탁을 더 연장하시던 그거는 취향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계속해서 투룸의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 되겠습니다. 와 자 투룸에서 그냥 가장 작은 방이라 보시면 되죠. 이거 말도 안 돼. 자 보시면은 그레이톤, 화이트톤, 투톤으로 벽지 들어가 있고요. 네. 사이즈를 재보면 자 이쪽이 2m 50 자 나비엔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요. 수도 이쪽 나와 있습니다. 그쵸. 세탁기 설치하시고 위에 건조기까지 올리셔도 층고 괜찮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쪽에도 수도가 나와 있고요. 네. 물빨래, 손빨래, 청소, 김장 뭐 다 하시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맞은편 공간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환기 채광창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고요. 뭐 하나 빠질 게 없는 다용도실이었어요. 자 2번 방 오셨고요. 바로 옆에 메인 욕실이 있습니다. 자 메인 욕실 되겠습니다. 와 이게 투룸 메인 욕실이야? 자 투룸 메인 욕실이 이렇게 넓게 잘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러면 투룸 안방에도 안방 욕실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오 투룸에는 욕실이 여기 하나뿐인 거 어 기본적인 구조구나. 그렇죠. 폭이 이렇게 넓어요. 맞아요. 그리고 길이도 이렇게 넓고요. 몇 미터예요? 길이를 재볼까? 어 아 이게 투룸 화장실이 이렇게 크다는 거를 알려드려야지. 자 이쪽 길이가 2m 40 나오네요. 아 그럼 진짜 넓은 겁니다. 그렇죠. 굉장히 넓은 투룸 욕실이라 보시면 되고요. 헤벨하기 수전과 샤워기가 일체로 들어가 있고 코너 선반도 있고요. 세면대 양병기 제니스탈 선반에 거울 수납장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응. 요거는 화장실 넓으니까 이런 틈들이 생기는 겁니다. 아 그리고 고압 스프레이건도 있어. 고압 스프레이건 여기 양병기 옆에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화장실 청소할 때 유용하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냄새의 습기에 좋은 환풍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아주 괜찮은 메인 욕실이었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좌측으로 인어하면 안방이 있습니다. 자 안방 되겠습니다. 와 자 안방 엄청나게 넓게 잘 나왔어요. 오 사이즈를 재보면 자 이쪽이 3미터 60 나오고요. 오 근처로 3미터 넘을 것 같아요. 이쪽은 3미터 20 나와요. 아 역시나 이쪽이 열두자 사이즈고요. 네. 그러니까 북바위장 설치하시고 침대 놓고 화장대 책상까지 배치하셔도 공반이 상당히 넉넉합니다. 위에는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요. 채광 환기창은 KCC 샤시로 마감을 했고 채광 보이시죠? 네. 정남양의 안방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위치한 도시형 아파트 현장이었습니다. 자 주변으로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관공서 등 생활 인프라가 너무 잘 형성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1호선 안양역이 도보로 갈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라는 거 참고해주세요. 분양가는 이번에 할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원래는 3억 후반이었는데 3억 중반대로 형성될 겁니다. 완전 초대박 그렇죠. 좋은 층수, 좋은 구조 빨리 손점하러 나오시고요. 기타 궁금하신 내용 하마티비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티비 봉줄이었습니다. 봉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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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